손님으로부터 음식값 계좌이체 사기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값 계좌이체 사기당했습니다. 10원 입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작성자 A씨는 식당 운영하면서 먹피는 몇 건 당해봤지만 음식값이 7만 원인데 10원 입금하고 갔다. 직원이 분명 7만 원 입금 확인된 걸 본인 폰으로 보여줬고 7만 원 찍혔다고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는데요. 이어 남자 20대 초반 3명이 함께 사람을 기만하는 게 용서가 안 된다며 경찰 신고 접수는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. 이 글에 따르면 당시 A씨 식당을 찾은 남성 일행은 이체전 직원에게 계좌이체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고 직원이 아니요라고 답하자 이들은 1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A씨는 10원이 입금된 거래 내역을 첨부하며 다른 분들도 계좌이체 후 입금됐는지 필히 잘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 자리에서 내 통장 알림을 확인해야 한다. 6만 원 보여주고 2채 누르기 전 0을 하나 지운다. 합의해 주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금까지 하핀 뉴스였습니다.